여러분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힘들 내시라고 2021년도 신축년에는 대박나는 띠 이것은 힘내시고 용기 내시라고 정학만신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30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임신생 29, 올해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든데 그래도 내년을 바라본다면 너무너무 좋은 해년이야 내년에는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용기 내시고 또 시험에 운이 힘들어서 몇 번씩 재수하신 분들 그 중에는 거기서 틀린 분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정학만신이 봤을 적에는 공직생활이나 시험을 보는데 두 번, 세 번씩 떨어져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힘내세요. 내년에 갔다 꼭 학교 가시고 내년에 시험에 운도 있습니다. 31살 경호생 바삐 갔다 많이 돌아다니는데 실속은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실속은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 이렇게 꿈이 많아.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겠지.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내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루어지고 못 이루어진 사람은 못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초반 생일이 있는가 하면 7월달 생일, 10월달 생일 이런 분들은 차차 놔주고 그러는데 내년에 보면 32살이 돼도 내년에 대운이 들어온 해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활발하게 동서사방으로만 바쁘게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내년 해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년에 2020년도에 이렇게 구상을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내가 운이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잘해지겠다.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세요. 34살 정묘생 마음이 좀 많이 아픈 해년이라고 봐요. 보편적으로 보면 연인들끼리 만났다가도 헤어지는 분도 있고 헤어졌다가 또 다시 만나는 분들도 있고 직장에서 안 좋은 소리 듣고 또 우선 갔다 쉬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그러거든요. 근데 어깨에 쳐져가지고 그러고 계시지 말고 내년에 내년에는 더 좋고 대박이 날 수가 있으니까 힘내시고 금전도 내년에는 많이 벌어. 35살에는 이상하게 재물운이 열려가지고 직장도 안 됐던 사람들도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내가 골라서 갈지 되는 2021년도에는 그런 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박들 나시고 힘내시고 올해 김희생이 올해 년에는 2020년도에는 그래도 쥐하고 양하고 맞지 않는다. 원진이 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무던하게 넘어가는 사람은 잘 넘어가고 또 힘들게 힘든 고비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는데 올해만 지나가면 또 내년에는 소외고 신축년이고 소외인데 소하고 양하고 또 맞지 않냐 이러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김희생들 조상이 도와주는 해년이라고 보면 돼요. 소띠하고 양띠하고 안 맞는다고 하는 반면에 또 조상회가 되다 보니까 내 조상님들 잘 갔다 저기하고 이러면 오시면 조상회에서도 도와주는 해년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자리를 옮기고 지금 또 이렇게 중단을 하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김희생 되시는 분이 오셨는데 막 속상해서 진짜 그냥 죽고 싶었는데 한 번 와서 물어나 봐야지 되겠다 해갖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달에 지금 넘어가고 7월 달부터는 그래도 갖다 당신의 운이 열리고 있으니까 힘 좀 내보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어쨌든 간에 한 번 여기 선생님을 믿고 한번 가보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그런 반가운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이런 분들 용기 내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힘을 내시라는 얘기고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다고 아무리 힘들고 그렇더라도 죽으라 죽으라 하진 않아 또 일어서게끔 또 만들어 한국에 넘어가면 올해가 최고 42살이 힘든 해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잘 극복해 나가시면 내년에 43살부터는 대군이 들어옵니다. 힘내시고 45살 무슨 투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투자에 손해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노력도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꽁돈은 없어. 45살의 병진생은 꽁돈은 없어요. 노력해가지고 들어오는 돈이지만 뭐 부모나 형제나 갖다 써보라고 이렇게 주는 돈도 있지만 내가 잘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재산이 들어오는 그런 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6부터는 운이 열립니다. 이 운이 10년의 운으로 열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에 병진생 분들 45살 이분들은 내년에 좀 더 힘 좀 내시고 더 발전하시고 용기 가지시고 그래서 내년에 잘 극복해 나가시면 단탄대로로 잘 되실 겁니다. 힘내시고요. 갑인생의 마흔은 일곱 동서사방에서 분주해 바쁘긴 굉장히 바빠 실속은 없어 근데 무슨 해결선으로도 잘해 감투도 잘 써 그런데 나한테 꼭 옳은 감투가 아니라 책임을 짓는 힘든 감투 그것도 다 내 복이에요. 감투 쓰는 것도 내 운이고 올해 마흔 일곱의 운은 들었지만 하반기에 초반에 생일인 분이 또 따로 있고 이제 하반기에 생일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5월생서부터 6월생, 7월생, 8월생, 10월생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저기서 갔다 사방에서 돈벗다리를 매는 해예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또 이제 올해 잠깐 추춤했다고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또 어떤 물꼬리 있어서 그 길문이 열리니까 꼭 힘내시고요. 전진하시길 바라고 임자생 49, 올해 9세라고 그런다고 하지만 올해 이제 쥐이고 또 백쥐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흙지가 물린다 이러고 그러는데 9살 이 고비 특히 4월생 4월생하고 6월생은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기를 갔다 넘어가서 5월생일이나 7월생, 8월생, 10월생 이런 분들은 재물을 갖다 긁어서 모으는 해년이 돼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갔다 마지막 다 가는 날까지 열심히 갔다가 지나온 일을 다 되돌아보시고 아 내가 어디서 이렇게 실수라고 잘못이었나 그걸 잘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갖다 실수 없이 신축년에는 실수 없이 이제 전진을 하셔가지고 큰 대원이 들어오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신해생 금절은 갖다 입고 그러는데 이제 몸으로 건강을 좀 해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재물이 이제 작년보다도 올해가 아웃스보다 조금 이제 덜 들어온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기인의 운이 열려갖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조아려서 더 넓힐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올해 해년이 이렇더라도 더 넓혀서 크게 되는 사람은 또 크게 됐어요. 올해 그런데 쉬운 사람은 올해 건강만 조심하시면 좋고 특히 이제 건강은 3월생, 4월생, 8월생, 11월생 이런 분들은 미리미리 건강 체크하셔가지고 아무리 갖다 재산이 많더라도 건강이 약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을 잘 챙기셔가지고 내년에 갖다 대우 맞이 갖다 받아들일 준비하시고요. 향상 갖다 이 가정에서 많이 사람들이 본인들을 보필을 하고 귀인들이 나오니까 귀인의 운을 갖다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생, 쉬운은 4살 아까 앞전에 김희생 얘기했듯이 올해는 지혜하고 그렇다고 해도 내년에 그래도 쉬운 5세는 이제 운이 말하자면 중반에 운이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쉬운 5세의 운 쉬운 5이라는 이 숫자가 참 좋은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만큼 그만큼 번창을 할 수가 있고 사업하시는 분이나 장사하시는 분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이나 무슨 뭐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나 월급이 오르고 진급이 오르는 해년이고 사업을 해도 더 번창하는 것이고 또 후손들이 또 잘 되고 자손이 귀한지면 또 자손을 또 얻는 늦게 또 얻는 그런 해년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5세는 놓치지 마시고 내년에 갖다 신축년에는 더욱더 분발하시고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갑진생 57세 올해 성주 운이 중년의 운에 들어와서 땅 있으신 분들은 집을 지시면 더 좋고요. 집을 또 사시면 좋고 근데 올해 쉬운 1급에는 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왜? 내 성주 운을 집을 사고 집을 지는 이런 대 운이 들어오는데 이걸 갖다 그냥 자꾸 아무리 힘들 그래도 올해만 좀 버티시면 괜찮으니까 있는 거를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해야지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를 이렇게 해갖고 팔아서 또 뭐를 늘려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팔아서 늘리는 그런 저기는 복이 없어요. 올해 성수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게터나 좀 더 버티셔서 잘 이겨내셔서 올해 이 성주 운이 들어와서 또 안 되시는 분들은 가게 영업하시는 분들은 가게에다가 고사랩도 들여서 가을에 지금 드리는 것보다도 가을에 핵꼭씩 나왔을 적에 그 턱고사랩도 들여서 성주 운을 잘 받아서 대박이 날 수 있게끔 올해 잘 넘기시면 내년에서부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힘들어 내시고 기회생 올해 62살에 힘든 일을 겪은 분들은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용기를 가지시고 부모를 또 여유가고 또 이렇게 마음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러는데 올해 62살에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낫다고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좋은 데로 가시라고 잘 기도하시고 62살분들 농사지시는 분들 진짜 굉장히 속상해요. 가슴이 아프고 잠깐 뉴스를 봤는데 이 비 때문에 막 쓰려 내려가고 그냥 인삼을 신고 6년 동안 이제 한 두 달만 있으면 이제 수확을 해야지 되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근데 힘들 내시고요. 농사지시는 분들 힘들 내시고 내년에는 갔다가 풍년이 오고 대박이 오니까 힘들 내셔서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유생 올해 64살 건강으로도 좀 많이 해치는 해년도 돼요. 그리고 또 집안에 갔다 이어 좋은 행사들도 경사도 많고 이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제분들 결혼 좀 늦게 시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내년서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정리 정돈이 돼가면서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영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자손된 채 출세 분도 그렇고 내년서부터는 그래도 대박이 나가지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일사천리로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힘들 내시고 이제 자제분들하고 원만하게 더 이제 가까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가정을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66, 이제 을미생 이 양띠들이 마음이 굉장히 여려요. 여리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식혜에서 가만히 있어도 누가 막 먹을 거를 막 갖다 주는 거야. 67세 올해도 금전들은 못 본다고 못 보고 뭐 그렇게 양띠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잘 된 사람은 잘 되고 뭐 여행 다니는 사람 뭐 자제분들이 잘 돼가지고 뭐 여 다 하는 사람들 이러거든요. 사업도 또 웬만큼 되고 장사도 되시고 그러는데 이제 67세 건강만 속으로 위나 부인병 말하자면은 이제 올해 간도 안 줄 것이고 이제 부인병은 이제 뭐 다 여자들 같다 아는 적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놀라시지 말고 조그만 종량 같은 거 요런 곳이 있으면 가서 제거하시면 되고 첫째는 이제 건강을 이제 67세 조심할 거는 이건 필히 앓으셔야지 돼 신경을 써 갖고 머리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67세 그니까 근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뭐 속상한 일이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나가서 노랩도 하든 소리랩도 질러든 이래갖고 내 스스로 이걸 풀어야지 돼 그래갖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신경을 덜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그렇게 걱정할 건 없어요. 명들은 길어요. 뭐 생일따라 2월생이랑 4월생 명 짧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명들을 긴 사람들은 길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인생은 60부터라고 했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는 67세 되시면은 그래도 모든 일들이 안정권이 들어가서 이제 좋은 이제 역량들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내년에는 그 좋은 기회를 잘 잡으셔 갖고 이것도 이제 만년의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서를 잡을 수 있으면 문서를 잡으시고 또 내가 뭐를 뭐 해 놓고 땅을 갖다 여 잡아 지대에다가 땅을 갖다 해서 노시고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내년에는 예수는 7대면 큰 대박들 나세요. 청악만 신이 호명하신 분들 대박을 팡팡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